왜냐면은 요거는 근데 방송 중에만 중요한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가 됐습니다. 1월 2일 여러분들 심으시게 했나요? 2024년 시작에 피넷패치 세일을 많이 많이 구매하세요. 근데 우리 오늘 왜 9시 반인거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이 9시에 끝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왔습니다. 오늘 이 패치는 구매평이 388개 포토 구매평 90개나 되는 유명 제품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오 감독님 최애 제품이어가지고 또. 오 감독님이 이번에 아주 자신감 있어가지고 새해 인사를 그냥 얼굴을 들이메고 새해 인사를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머리는 안 보였대요. 자기 피부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 예쁜거야 얼굴이 반짝반짝한게. 다 올리고 났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문자가 오는거야. 아니 무슨 자신감에 얼굴.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자기 피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가지고. 여태 안 보여주던 얼굴을 2024년 첫날부터 얼굴을 해보고. 마지막 날이었어. 오늘 이제 우리 이 핀의 패치는 뭐 얼마나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뭐 388개 구매평에 별 5개를 주셨으니까. 뭐 저희가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겨울철 건조할 적에. 이 건조하면 어떤 분은 막 찢어질 정도의 아픔이 있다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런 분들이 이거를 쓰고 너무 좋아졌다는 평들을 제가 오늘 이렇게 읽으면서 오면서 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두 개 다섯 개 세일합니다. 두 개 다섯 개 좀 읽어주세요. 얼마씩인지. 두 개가 개당 4만 3천원. 4천원 할인. 총 8만 6천원에. 다섯 개는 개당 4만원에 7천원 할인이죠. 여행용 2만원짜리. 가서 총 20만원. 이렇게 하게 돼요. 요거는 지금 사실 여행용 요거 지금 다섯 개 하면 10만원입니다. 근데 오늘 다섯 개 하면은 6만원에 드리려구요. 왜냐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니까 선물하셨다는 게 되게 많더라구요. 근데 이거 사셔가지고 선물하려면 약간 손이 좀 좀 그렇고 또 확신 없는 분들한테 이거를 주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싸게 드려가지고. 요거 2만원짜리 1만 2천원씩 드려가지고 이거를 선물을 하셔서 광고해주세요. 현주님께서 방송 지금 들어왔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핀에 크림 바르고 그 위에 패치를 발라도 되나요? 그렇게 하니까 패치가 다 먹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 네. 그거는요.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면 이 핀에 크림을 바르면은 이 모공이 열리거든요. 그럴 때 패치를 발라주면 보습 효과가 따블이 된다고 우리 공장에서 그렇게 바르는 방법도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림 바르면은 위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신 그런 상태시래요. 패치 사놓고 작은 통만 쓰고 큰 통이 나왔다고 하시네요. 저게 반대로 하는데. 보통 뭐 그게 싫으시면은 패치를 먼저 하시고. 저는 패치를 먼저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크림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꺼는 그렇게 막 순서에 막 이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순서에 예민하진 않아요. 저도 선물 줬어요. 동생에게. 그래요. 그래서 선물을 요것도 50장짜리거든요. 충분히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만한 짜리를 오늘 12,000원씩 드려서. 왜냐면은 요거는 근데 방송 중에만 중요한 겁니다. 방송 중에만 12,000원씩 5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250장입니다. 여러분. 6만원이면은 지금 거저입니다. 6만원이면 택배도 포함이죠. 150장이 지금 이거 하나 하잖아요. 요거 하나 150장이거든요. 근데 요거 지금 250장을 방송 중에만 6만원씩 드릴 겁니다. 확인해 주세요. 미라클 패치 쓰고 피부톤이 좋아졌어요. 화이트닝 수분감과 촉촉해서 밀착감이 좋아요. 비해온 구매자는 5,000원 할인권에 해당이 안 되나요? 물어보는데. 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해온으로 하시면은 저희가 보내드리는 게 그 이렇게 딱 지정이 안 돼요. 가입하시면은 처음 가입하셨을 때 또 적립금 받고 뭐 이러는 것도 있으셔가지고. 아이고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쓰는 드는 소비가 아니고 투자랍니다. 피부 건강에 투자하라고 뷰플라님. 그거 참. 저분 참 똑똑하셔. 그러니까 자기한테 투자 잘해가지고 아름답잖아 저분이. 아토피에도 좋은 화장품. 그리고 눈 밑에 불룩 튀어나왔는데 조금 들어갔어요. 정말 미라클입니다. 영원한 사랑님. 네. 오늘 여행용 대박입니다. 1시간 동안 5통을 사시면은 6만원인데 5,000원 들인 거 하면은 5만 5,000원이네. 더 싸네. 그리고 택배비가 무료예요. 그런가 또 댓글 쓰시면 또 500원 나가나요? 포토리뷰를 담겨주시면은 1,000원 정도 나가나요. 1,000원이고 그냥 리뷰를 쓰면은 500원이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한없이 내려가네. 저는 집에서도 2통을 써요. 왜냐하면은. 깊어서. 깊어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나쁘고 끄내기가 좀 나빠서. 여행 갈 적에도 2통이 편하고. 그래서 이걸 쓰는데 불편해서 이걸 또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안 남는 건데 왜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선물을 주시고 광고를 해주시니까. 이거를 사가지고 광고하라고 그러기에는. 제가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구입하셔가지고. 이웃분들과 가족들과 나눠서 쓰시면은 더 좋겠다 그리고 요게 편리성이 있거든요 번호 번호님은 다른 화장품 안 쓰고 패치 잘 쓰고 있어요 엄청 초초합니다 피부가 건강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네 건강해지셨을 겁니다 저 변하는 거 보세요 제가 지금 연안함이랑 있는 거 같대잖아요. 정혜원님 포인트 확인했어요 그래서 할인받아서 구입했습니다. 이금희님께서 일단 먼저 구매부터 하고 여쭤봅니다 사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제 얼굴에다 붙이면은 됩니다. 요거 이렇게 여시면은요 열면 요게 요게 찢개가 있어요. 요게 찢개가 여기 그 한 번 요렇게 막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요거를 띄셔야 됩니다. 가 있어요. 아 아까워라. 이렇게 찢을 뻔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한번도 안 보신 분이 오늘 오셨구나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자 통은 요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요거를 어 요게 팔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붙이기가 되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요렇게 찐하게 보이는 건 두 장입니다. 요 투명한 거를 어 내가 붙이고 싶은 부위에 붙이시면은 됩니다. 나 화장했는데 화장한 데다 붙이면 이게 주르륵 내려가더라고. 자 얘 얼굴에 붙여 볼게요. 우리 아들 아들님 얼굴에 붙여 볼게요. 요렇게 붙이기가 좋습니다. 요렇게 붙이면은 살하고 똑같이 돼요. 근데 요게 이제 언제 때냐 요게 이제 흰색으로 싹 변하면은 그때 때면은 됩니다. 너무 돌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어디에 주름이 많냐면 요 입가하고 요 눈가 주름에 되게 주름이 많아요. 나 엄청 이뻐지고 젊어졌다네. 저는 이렇게도 해요. 요렇게 입에다가. 요렇게 딱 붙여서. 요기에 주름이 엄청 생기거든요. 여기에. 눈을 감아 봐봐. 아 요렇게 제가 이제 우리 아들 오늘 보습을 해 주겠어. 저는 요렇게 눈썹에다 요렇게 붙이고 눈 감고 있어. 눈 감고. 한 20분 후에 이제. 뛰면은 눈이 시원하고 여기를. 요렇게. 피부를 모두 땅에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마사지는 절대 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할 적에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야. 입하고. 해치 안 하지. 해 주실 거면은 양쪽을 다 해 주셔야지. 한쪽만 이렇게 짝재기로 하는 거야. 짝재기로 해서 이제 비교를 보여야지. 비교. 이게 물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막 해야 되네. 맞아요. 그거 붙여다가 뛴 다음에도. 사실 좀 손 이렇게 해주면 좋더라고요. 진짜 재미있는 거 여기 팔자주름하고 요 밑에 팔자 위에 팔자하고 잡을라면 입술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러지마 배우시라며 그러지마 디즈니 도널드 덕도 아니고. 아유 이쪽하고 저쪽하고 금세 달래 이쪽은 귤 귤 같고 이쪽은 샥 귤 같은 게 없어졌잖아 여기서 여기서 달라졌지. 한 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건 무슨 얼굴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달라고 하신 거예요 한 장짜리로. 다들 필요한 곳에만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러시고 제가 이제 왜 한 장짜리를 못 만드냐면은 이거 한 장짜리로 만드니까 견적을 내보니까 한 장에 팔천 원 달래. 네. 이정우님 라이브가 이래서 좋네요.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거 바로 구매했어요. 어 하나 읽어드릴게요. 원래 제가 크림 오일 크림 오일 겹겹이 발라야 건조하지 않은데 피네패치는 정말 건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오일리 하지도 않아요. 신기해요. 일반 제품보다 너무 오래 수분감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류의 패드나 마스크 올려놓으면 간질간질해서 사용이 꺼려졌는데 그런 점 전혀 없어요. 편안해해서 너무 좋아요 하면서 포토리뷰를 올려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생일 선물로 보내줬는데 배송 온 날 한 번 사용하고 다음날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달라져 보인다 했다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받았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킨텍스에서 행사할 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딱 우리 앞에 서면은 알잖아요. 피부가 너무 먼 거야. 네. 얼굴 자체가 일반인하고 정말 다 달라요. 이 패치 바르신 분들이라는 게 눈에 그냥 띄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일수록 화장을 또 짓게 안 하셔. 그냥 깨끗한데 저의 얼굴처럼 반짝반짝해요. 제가 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좀 내 편이 아니네. 바세린. 바세린을 이렇게 척척바르고 다녔어요. 바세린은 그거 원료가 뭔지 알죠? 알죠. 그래서 바세린을 바르고서 이렇게 하면 그게 또 가려워요. 계속 손가락으로 이렇게 간질간질하니까 긁어대 했단 말이죠. 그거를 평생을 그러고 다녔어요. 버즘이 없어졌어. 버즘이 작년서부터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나이에 무슨 버즘이 생기는. 내 말이 나는 좋겠어 나는. 내 얼굴에 달고 다녔던 것이 없어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 피네페치를 안 예뻐하겠어요. 박오키님 쟁여두었었는데 보내주신 용돈 포인트 앞에서 구매했어요. 잘 쓰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화장품 기웃거리지 않아도 되었어요. 이제 마음도 편해졌답니다. 믿고 씁니다. 여기 최은땡땡님이 뭐라 그러셨냐. 무조건 구입하세요. 홍조 피부에 효과 너무 좋아요. 아침에 붓기도 없어요. 강추 강추. 처음에는 패치 붙이자마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댓글 보고 안심했어요. 모공이자 가졌어요. 감사해요. 얼굴에 뭐가 나서 거칠었어요. 계속 더 써보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렇게 피부마다 금세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시간이 조금 지나야 좋아지는 분도 있어요. 예쁜 손수건 님 읽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도 킴텍스에서 반갑게 알아봐 주셨지요. 피네크림 나오면서 패치는 멀어지고 싶었는데 크림이 사용하기 편하니까요. 두 개가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키나 봐요. 저는 피부가 얇아서 잔주름이 많은데 진짜 다리미 크림 맞아요. 피네페치 얼굴부터 목까지 붙여놓고 보면 신기하게 잔주름이 싹 펴집니다. 홀로그로스 님은 저녁에는 패치를 팩으로 사용하고 아침 세안 후에는 바로 패치 한 장을 스킨 대용으로 사용하면 부십니다. 저의 와이프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괜찮겠네요. 진짜. 자 오늘도 이렇게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게 선물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이웃과 사랑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